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GV70 페이스리프트를 일주일 동안 좀 타봤어요 현대 모터클럽을 통해서 제가 차량 제공을 받았는데 타면서 놀랬어요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차가 GV70은 아니에요 사실 슈팅 브레이크를 좀 좋아하는데 이 차량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타보면서 느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에는 제네시스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특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새 이 두 줄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이 그릴의 형상이 바뀝니다 두 줄로 바뀌고 로고도 기호세 패턴이 있는 평탄화된 로고로 바뀌어요 과거의 로고가 뭐 안 이쁘다는 아니지만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 조잡한 느낌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아지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램프예요 이 GV70은 사실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MLA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특히 제가 이거 놀란 거 딱 문을 열었을 때 그 액션이 있는 램프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드로 좀 가면 이제 사이드 쪽은 사실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GV70은 이미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 중에 하나인데 옆에 보시면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21인치 휠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21인치에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의 승차감이나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 차량의 컬러 어떠세요? 세데스 블루라는 무광 블루 컬러입니다 이건 70만 원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무광 컬러가 조금 고민은 항상 돼요 이 사고가 났을 때 조색을 맞추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컬러는 마음에 들었다 GV70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고급스러운 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후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면은 차를 좀 돌려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에서 지금 제가 턴시그널을 넣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GV70이 좀 칭찬받는 부분이죠 하단에 있었던 턴시그널이 이렇게 리어램프와 같이 올라왔어요 이건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들한테도 이렇게 변경된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제네시스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들을 다 타보면서 특히 G80, GV80 이런 차들을 다 타보고 나서 느낀 부분은 제네시스와 과거와 다르게 세밀하게 가공하려고 한다 이 차 자체를 과거에는 뭔가 화려하게 바꾸려고 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아니면 조금 문제 있던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 GV70 페이스리프트에서 다시 한번 더 느꼈어요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라서 디자인이 확 바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제네시스의 철학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면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G80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기구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GV70의 배기가 생각보다 크게 뒤쪽으로 딱 뻗어져 나와 있었거든요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어도 스포츠 패키지가 지금 아닌 모델인데 스포츠 패키지는 배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 있지만 G80 때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환경규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그냥 후면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네시스의 철학 느끼는 거 로고가 없어 이름만 딱 레터링만 있어요 로고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제네시스라는 걸 딱 보여주는 두 줄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의 트렁크는 아래쪽 하단에 버튼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편하게 오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네시스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편하게 트렁크 열어라 그리고 이 골프백 제가 실어봤을 때 와 GV70도 가로로 첫 번째 열엔는 이렇게 실립니다 물론 타이어가 있는 쪽은 좀 어렵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백을 실었을 때 나쁘지 않아서 음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이 고객층 자체가 사실 요새 30대 40대 고소득층이 좀 고를 수 있는 SUV잖아요 이런 트렁크 공간 자체도 경쟁사 대비 나쁘지 않고 이렇게 골프백도 뭐 최대로 넣으면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량으로 뭐 여러 명이 탈 확률은 좀 적지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뭐 애 하나 정도는 이 차로 충분히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을 타보게 되면 일단 도어 열림 자체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도어가 되게 딱 직각으로 거의 가까이 열리거든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이 열리게 되게 쉽게 잘 열리게 돼 있고 제가 앉았을 때 사실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생각보다 GV70은 G70과 달리 뒷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놀랐던 건 이 뒤쪽에 3존이긴 해요 에어컨은 근데 통풍과 열선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경쟁차들과 대비했었을 때 이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옵션이긴 하지만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제네시스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어를 여닫았을 때 이 밀착감이라든지 이 뒤에 이 선쉐드는 당연히 수동이죠 뭐 그리고 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지금 무드램프도 사실 이번에 좀 바뀌면서 실제로 밤에 주행했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시트는 디자인 셀렉션 1이 적용되어 있는 버건디 컬러의 시트인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 굉장히 차분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지금 등받이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받이 각도는 이쪽 수동으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누워져서 딱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운신의 폭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애기를 이렇게 카시트에 좀 장착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보지는 못했지만 장착하는 건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만져봤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어가 직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애기를 태우고 내릴 때도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쪽 가서 또 다양한 옵션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을 딱 오는 순간 느끼는 게 뭐죠? 바로 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7인치예요 이거는 지금 제네시스의 모든 페이스리프트들이 이렇게 긴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 형태로 바뀐 부분과 이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 공조나 버튼들은 이렇게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는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커브드 되어 있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대기아차 중에 커브드가 되어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도 GV70 정도에서는 그 정도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룸미러도 디지털 미러로 바뀌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공조 버튼들 만졌을 때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 조명이 이쪽에도 들어오면서 좀 고급감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형상 자체가 좋아졌고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옵션들을 다 만져보면서 아 이 차가 진짜 페이스리프트가 많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홈 버튼 눌렀을 때 기능들 중에서 이제 무드 큐레이터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G90에서 처음 겪고 나서 이거 좋은데 아침에 좀 좋은데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설정들을 디테일하게 다 만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MLA를 동작하는 부분도 저는 뭐 그냥 패턴이 하나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웰컴 미러 라이트에 들어가면 라이팅 패턴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트, 내추럴, 다이너믹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디테일 에르고 모션 시트도 되게 적용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르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골반, 허리, 전신 뭐 이런 것도 앞쪽에는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긴 하지만 이런 걸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네시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형상도 좋아졌고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화면도 커졌어요 그래서 이 차량 자체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층을 타겟팅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굉장히 끌어올렸다 IT적인 특성들을 딱 넣어서 이 부분들이 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이 부분들을 보여줘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차 디자인 셀렉션 1이거든요 제가 기존의 G80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어서 후회했는데 이런 헤드라이닝이 사실은 지금 직물로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가 아닙니다 디자인 셀렉션 2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죽이나 이런 걸 만지는 이 느낌이 제네시스가 제가 수입차를 여러 거대를 경험했지만 이런 마무리 질감들이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제네시스에는 가죽 같은 경우는 아끼지 않고 디자인 셀렉션 2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제가 실내에 머물렀을 때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분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안드로 노토를 적용을 껐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오 부분이 있어요 사운드가 있는데 벵앤올슨 저 17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벵앤올슨 오디오를 집에서 듣는다고 하면 그 정도 가격보다 더 주셔야 되는데 이 베오소닉이라는 부분이 되게 적용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음, 편안, 활동중, 따뜻함 이런 거를 그냥 손끝으로 그냥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 취향에 맞춰서 이걸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취향 조작하는 부분들까지 젊은 층들한테 딱 맞춰진 세팅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주행도 얘기하겠지만 이 차량 자체의 전체적인 옵션들이 풍부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다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주행하기 전에 엔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파워트레인 뭘 골라야 되냐? 2.5 고르세요 제가 봤었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엔진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제가 타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포츠 패키지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 이 이유가 뭐냐면 2.5토버 엔진이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게 G70에도 들어가고 지금 스팅어에도 과거에 들어갔었고 소나타 N라인에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엔진의 펀치력이 삼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300마력이라는 수치를 넘고 있고요 토크도 굉장히 괜찮아요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면 연비예요 이 차량의 무게가 있기 때문인지 제가 타는 2리터급 엔진보다는 확실히 기름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아반떼 N보다는 연비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행을 했었을 때 주행 질감에서 이 엔진에서 느껴지는 필링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마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운드 억제력도 나쁘지 않아요 차량이 들어오는 잔진동 소음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방금 얘기 드렸던 연비예요 사실 이 차가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때는 이 엔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주행했었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조용하고 더 연비 좋은 엔진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들어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약에 GV70에서 고르라 그러면 이 차체에 맞는 엔진은 2.5 터보 엔진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면서 서스펜션과 엔진 필링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보여드리면 뭐 키 디자인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차량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어요 제가 강하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걸 끄면 뭐 그렇게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이오닉5N부터 더 강화가 됐을 텐데 이 차량과의 매칭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하게 해놓고 차를 달리면 이 차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는데?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매칭이 좋아서 어? 이 필링 좋은데라고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뭐 일단은 끄고 한번 먼저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VC가 있어서 UVC 버튼을 누르고 닫으면 이 안에서 살균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도 사실은 좀 상위 그레이드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 GV70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그셔틀 형태고 이렇게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살짝 요철을 지금 넘고 있는데 요철을 넘었었을 때 지금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을 이렇게 다루는 서스펜션의 질감 자체가 고급스럽습니다 BMW X3, GLC 이런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이 GV70은 사실 베이스에서 이제 막 옵션들을 추가해 가면서 그 차들을 쫓아가는 형상인데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의 만족감은 GV70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행 질감이라든지 엔진의 힘 뭐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나쁜 건 딱 하나, 연비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차를 일주일 동안 타면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은 연비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연비 어떡하지? 내가 이 차를 몰면서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연비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차주한테도 돌아왔어요 야 너 이거 차는 괜찮다 GV70 내가 진짜 오래 타보고 느꼈는데 괜찮다 근데 너 출퇴근거리 근데 연비 괜찮니? 그랬더니 연비 빼고 깔게 연비밖에 없대요 자기가 타보면서 뭐 다른 차들도 좀 경험을 해봤지만 연비밖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연비 아 연비 자 연비 말고는 뭐 나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현 주행 정보를 보고 있고 아 이게 그리고 제가 이 적응을 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능 자체가 지금은 위젯 변경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위젯이 되게 다양하게 이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27인치로 바뀌면서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현 주행 정보를 봤었을 땐 뭐 시동 건지 얼마 안 됐으니까 7.2리터 주유하고도 지금 7.3 물론 제가 좀 뭐 액티브하게 주행하긴 하지만 누적도 7.1이에요 뭐 제가 조금 과하게 몰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출퇴근 편안하게 주행했었을 때도 아반떼 M보다 연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도 있고 배기량도 있고 뭐 두 가지 때문이고 얘 같은 경우 사실 무게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레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인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4륜이라는 얘기죠 4륜의 무게까지 더해지고 여기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어요 빌트인 캠이 들어가면 배터리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량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부분들만 많아요 물론 아반떼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경량화 차이 때문에 연비 차이가 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급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선 견뎌야 할 무게가 연비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페이스리프트 말고 풀체인지 됐었을 때 기대하는 부분은 PHEV나 적어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으면 이 차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GV70엔 일렉트릭 파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모델이 있어요 전동화 모델 제가 타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행을 했었을 때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이 서스펜션의 감촉도 되게 좋아요 이 차량 자체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아까 21인치에 들어가 있는 이 옵션이 같이 연동되면서 주행 질감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잘 다듬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G80도 그랬고 G80 쿠페를 타봤을 때도 그렇고 차 자체의 완성도가 사실 제네시스가 점차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제네시스 계열의 이제 테레인 기능을 써서 제가 HMG 익스피리언스에서 경험한 바로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퍼즐 G90에만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고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럭셔리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는 서스펜션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이 GV70에서 깔 수 있는 게 연비 연비는 당연히 파워트레인 그리고 그 외에는 서스펜션을 봤을 땐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다 정도만 제가 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차량의 완성도나 질감 지금 느꼈을 때 주행 필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이 차가 인기가 많구나 라는 거를 타보시면 더 느낄 수 있는 차가 GV70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옵션이나 전체적인 거 얘기하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 해서도 지금 한번 주행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차가 어?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진짜 현대차가 오랫동안 달아왔는데 점차 점차 좋아져서 지금은 이 그냥 조용한 물론 스팅어도 있고 이 2.5 터보 엔진이 스포티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배가 시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차에서 느껴지는 필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차량의 구성을 하는 걸 고민을 좀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넣는 것도 좋은데 저는 4륜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2륜만 해도 될 것 같고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 터보 정도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은 무조건 2를 넣어라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옵션들 중에 저는 오디오는 좀 만족해서 이건 넣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편의시설 장비들인데 뭐 사실 전자식 룸미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HDA2 정도 들어가는 이 주행 편의시설은 기본도 나쁘진 않지만 뭐 조금 더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이 많고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그러면 HDA2는 무조건 늘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구성을 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제네시스의 장점이고 이 시트의 컬러를 고를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제가 진짜 수입차들을 당연히 가죽 색깔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는 있지만 제네시스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했었을 때 GV70은 경쟁차 대비 괜찮다 이건 제가 추천할 만한 차다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타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현대보토클럽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써서 이게 당첨돼서 이렇게 차를 일주일 동안 받아보니까 일주일 타보니까 이 차가 얼마나 더 좋은 차인지를 느꼈어요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발 영상에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에르고 모션 시트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다가 한 번씩 켜주는 옵션 사실 3, 40대들이 사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전할 때라도 조금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좀 큰 것 같아요 밟으면서 펀치력도 있고 차량에 느껴지는 이런 잔진동을 거르는 주행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타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젊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 차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GV70 시승을 좀 마쳤고요 내일 반납하기 싫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반납은 해야 되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연비 하나 빼고는 왜 깔 게 없는지 그 친구가 딱 메인 타겟층의 운전자거든요 그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GV70 일주일 동안 타면서 느꼈습니다 한 번 시승을 해보시고 경쟁차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고르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마지막으로 진짜 시승 팁 하나 드리면 제네시스 수지 가세요 그러면 2.5, 3.5를 비교해서 시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시승을 해보시고 파워트레인 고르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였고요 이렇게 길게 차 빌려주시면 감사하고 항상 시승차 있거나 뭐 없거나 그리고 제 새로운 차들 새로운 컨텐츠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상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였습니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